자, 첫 단추. 2024 수능 성공의 깃발은 바로 제대로 된 학습과 또 올바른 강의에 대한 여러분들 선택의 몫입니다. 자, 우리 2023 수능을 본 친구들의 소감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수능 날 저녁에 온 문자였는데 물만 돼! 우리는 현장이건 인강이건 이렇게 외칩니다. 물만 돼! 물리학 만점 맞고 대학 가자. 이루어집니다. 자, 1년 동안 어느 학원에서 수업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너무 좋네요. 이 깃발을 확실하게 세웠다는 거죠. 한 친구 더 소개해드리면 기타업부터 수강한 누구누구 반년간 선생님 수업 수강했는데 옳은 선택이라는 것. 바로 이제 수업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소통하고 나눌 겁니다. 뭐 수특수한 연계라든가 상관관계라든가 역학의 기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능을 풀면서 소름 돋았습니다. 비록 조금 아쉽긴 하죠? 1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아휴, 한 문항 차이. 한 문항만 더 받았으면 성적 받을 수 있었는데 백지 복습. 이것은 같이 이제 호흡해 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 백지 복습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각 수업마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런 효과적인 교육방법 모두 함께 나누어서 그래도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던 이런 친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바라고요. 이렇게 딱 만들고 나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1년을 함께 준비하면 만점 나오고요. 그리고 반년을 준비하면 조금 모자르답니다. 자, 우리 물만대를 위해서 바로 빵빵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식이 적절하게 그리고 지처없이 오프이 되고 그리고 쌤은 무엇보다도 이 프로세서를 굉장히 소중히 하고 중요시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장, 축구 경기장에서의 그 승패의 결과는 그 경기장을 들어서기 전까지의 그 고통의 훈련장에서 이미 결정이 납니다. 이것을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표 선수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은요. 쉽게 한 번의 그 결과 확 나타나는 것 분명히 아니죠. 1년의 수능 준비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과정을 한 땀 한 땀 밟으면서 울고 부대끼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 결과의 깃발을 수름나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현고2 그러니까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당부할게요. 현재는 기말입니다. 기말고사 만점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이제 3단원에서 지금 우리 물리학원 교과 중에 3단원이 많이 기말고사에 여러분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자 바로 내신 특화 강좌입니다. 내신 특화 강좌로서 자 완자 스페셜 그리고 또 2022년 10월 이전에 구입한 책으로는 이미 완강되는 완자 스페셜 그리고 완자 피니시 또 2022년 10월 이후에 구입한 완자의 또 개정판이 있는데요. 열라 지금 열차 중입니다. 완자 스페셜 그리고 완자 피니시 이것으로써 완자 책 들고 다 모이십시오. 내신 만점. 내 만삼! 이라고 또 외치거든요. 내신 만점 받고 고3 되자. 그래서 나는 뭐 정시로 할 거니까 내신 뭐 필요없어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시동, 워밍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즉 물리학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십시오. 만점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가요. 괜히 그 단어가 있는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바로 물리학에 제대된 그 길을 학교 내신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할 때 어 뭐 괜히 그 커리... 이제 학교의 그 일정이 휩쓸려서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또 고생하셨겠지만 자 이번 마지막이 기말만큼은 만점의 깃발을 세우십시오. 충분히 가능하고요. 쌤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정성스럽게 진행해드리고 완강되는 강좌 또 여기는 3단어부터 진행합니다. 자 개정된 완자책은 자 이제 이루고 나서 우리가 첫 단추 제대로 시작합시다. 물리의 물리학 물자도 싫어하신 분들은 근데 확인해야 되겠어. 이분들은요. 입문과정으로 수능적사고 생기초 물리학 1이 있습니다. 자 강의도 그닥 크지 않고 어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이것으로써 자 우리 물리에 대한 워밍업을 시작하시고요. 어 무엇보다도 프로세스 이 과정이라는 것 음 수능을 준비할 때 첫 짤 싸는 목표가 되면 안됩니다. 조금 모자르더라도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모자르더라도 이겨야지 첫 짤 싸는 필요가 없죠. 목표로서는. 그래서 바로 이런 기본이라는 부분들 자 모두들 기본은 중요시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무슨 생각 갖고 있습니까. 저는 기본은 되는데 심화는 안 돼요. 저는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심화가 안 되는 것은 기본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가 안 풀린 것은 개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뚫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부터 정확하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제대로 된 연간 커리큘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우선 가장 핫하고 중요하게 스페셜 골드 물리학 1 새로운 버전으로서 발라버전이 이제 진행됩니다. 발라가 뭐냐고 묻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말 그대로 발라버려 물리학 1을 몸에 발라버리십시오. 기본적인 것들부터 정확하게 숨결처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버전은 바로 이제 11월 28일을 개강하고 열낮도 열심히 촬영을 해서요. 1월 30일에 종강을 할 겁니다. 자 2024를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연중 무휴로 계속 찍어댈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상당히 준비도 많이 진행될 겁니다. 또한 이때 이제 많은 질문이 요즘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들어오고요. 음 판타 버전 이것은 2023년에 왕강된 이미 왕강된 그런 강좌인데요. 아니 1년 혹은 몇 달 사이에 수능이 한번 치렀다고 해서 물리학원의 경향과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판타 버전은 왕강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계획 강의 속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왕강됐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2월 1일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자 이 강좌가 만들어진 이후에 평가원 6평 9평 수능 이런 문항들을 추가해서 제가 진행해 더 해드릴 거고 이 물리학원 발라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우리 새순결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단추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력편 기출 사대리 타고 업 말 그대로 기타 업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출을 총망라한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최근 3년간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능이란 말이 나온 20몇 년 동안에 물론 지금의 교과에 맞는 문항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 문항부터 해서 바로 All this but good is 부터 옛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문항부터 또 과거의 또 과거의 그런 문항들이 재구성되어서 실제로 2020년에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도 재출제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업 강좌는 단순히 문제만 푸는 그런 강좌 아니랍니다. 상당히 빅사이즈 강좌인데요. 바로 스피드 핵 개념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강좌인 스피드 골드를 올해는 조금 지양하고 지양이라보다 올해는 하지 않고 대신 기타 업 강좌를 새로이 강좌를 꾸미고 교재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서 기출의 제대로 된 진면모를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업 강좌는요. 3월에 바로 개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엔제라 그래서 말 그대로 로테이션이에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한 6평쯤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텐데 보통 이제 20문항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몰고사 형식으로 이렇게 문항 구성이 범위가 전 범위가 이렇게 배열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교과의 첫 진도부터 마지막의 이중성까지 각 단원마다 문항들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10회에 걸쳐서 로테이션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물론 또 볼륨 1이 있고 볼륨 2가 있습니다. 볼륨 1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작품으로서 볼륨 1은 개강을 해 이미 오픈을 해놓고요. 그리고 볼륨 2로서 역시 또 순발력 있게 5월에 바로 개강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다질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실무는 연중 무휴 시기 적절하게 순발력 있게 준비됩니다. 그래서 시즌 1은 3회 시즌 2는 4회 플러스 1 2 플러스 1이란 것은 OX 지옥 서바벌 편입니다. 아 이거 아주 탁월한 여러분들 컨텐츠가 될 겁니다. 4 플러스 1 그래서 시즌 2는요 시즌 1은 이제 2월 말에 개강을 할 것이고 시즌 2는요 6평 전 6평 대비가 되겠네요. 시즌 3는 5 플러스 1 그래서 이것은 6평 이후 그리고 시즌 4는 파이널인데요. 9평 이후에 순발력 있게 또 2023년에 그 흐름에 대한 경향을 읊어가면서 순발력 있게 제작이 그때그때 진행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끝까지 놓지 않고 수능 전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실무를 진행할 때 퀄 실무도 시기 적절하게 적당한 간격으로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이런 연간 커리의 뼈대가 이렇게 스페셜 골드 기타 업 로테드 엔제 그리고 실무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스골 부스터 강좌 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에 굵고 강한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겁니다. 스골 부스터 강좌라서 이 스페셜 골드 책에 각 소단원 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고난도 기출 문제를 작게는 세문항 많게는 다섯 문항 정도를 남겨놓을 겁니다. 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지 심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제와 개념을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물리학이라는 자체는 개념이 스골 문항이에요. 수업 중에 제가 개제 개제 이런만 많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걸 소화했다는 언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스골 부스터 강좌로서 초고밀 핵심 개념과 그리고 스골 고난도 기출 편으로 한 편으로 또 마련했습니다. 소단원 대로 그래서 가장 적합한 부분들은 스골 완강자와 수능을 한 번 경험했던 N수 뭔가 좀 알고 했는데 1부터 시작하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 시기에 맞게끔 스골 강좌가 완강되고 나서 스골 부스터가 바로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과정들은 역시 후방의 압박부터 전방의 압박까지 치밀하게 준비되는 빌드업 코스로서 무엇보다도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역학 제압 역학을 제압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이 소통하시고 또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심플이지 베스트라고요. 이 운동역학이라서 뭐 계산하고 이거 이전에 또 뭐 공식 대입하고 아니야 공식은 쫓아가면 당해요. 쫓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플이지 베스트 같이 수업을 나누고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길게 풀려 하지 마십시오. 주절주절 풀지 마세요. 짧게 가려 하시고 빨리 푸는 연습하지 말고요. 짧게 짧게 즉 심플이지 베스트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의 관계 물리학이란 각 물리량들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량들의 관계를 연결지는 규칙 이 규칙이 몸에 발라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문항에서 연결해 나가는 습성이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업 코스 역학 제압으로서 운동역학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킬포인트 강좌 자 이것은 개념과 문제를 전주 비빔밥 비비듯이 서로 엮어서 날줄과 시줄이 엮듯이 진행된 교제와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킬포인트 강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등값도 운동 운동법칙 또 충돌의 운동량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또 전기력도 역학이에요. 또 거기에 이제 특상이라든가 또 열역학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명료한 그런 주제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지내는데 이 킬포인트는 사실 이게 이 오픈 시기가 음 수능의 1년에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6평 전후 뭔가 이 원포인트로서 뭔가 확실하게 개선제압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도 또 시기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가장 효과 100배가 되는 부분은요. 9평 이후에요. 그러니까 1년에 6평을 거쳐서 9평 이후에 9평에서 그 해에 수능이 보입니다. 자신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9평 이후에도 좀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시기를 잡을까 물론 이제 1년을 쭉 준비하면서 약간의 시기적인 조절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 킬포인트 형제를 지금 샘이 계획하기로는 일단 스튜디오 버전으로 역학대전 편에서 역학적 에너지까지 스튜디오 버전으로 이것을 6평 전후로 해서 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킬포인트 이것은 이제 수능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9평 직후에 이제 모든 걸 트렌드 순발로 이렇게 잡아내서 현장 촬영 버전으로 진행을 해드릴 것이고 현장에서 특강으로 이제 킬포인트를 진행할 겁니다.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으면요. 2022년에 행해졌던 9평의 20번 문항 가지고 현장에서 이 킬포인트부터 극강 실모 여기 진행할 때 제가 9평의 20번 문항 가지고 5문항 정도를 계속 문항을 순발력 있게 제시했답니다. 실제로 가장 마지막에 현장 취래편에서 그때 제시했던 그 문항이 실제 수능 문항의 20번 이렇게 언덕이 파인 문항 자 이렇게 실제로 구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9평 이후에 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망라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영혼을 팔아서 여론가 진행을 할 부분인데요. 이 수능 전에 컨텐츠를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는 뭐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최대한 살려서 수능 직전까지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진행할 것이고 킬포인트 강좌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킬포인트가 좋은 게 아니죠. 스페셜 골드 빨라 버전 그리고 완강된 판타 버전을 이용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기본기를 몸에 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부할 때 수능 준비할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빠지기 쉽고 홀리기 쉽고 또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모의고사를 치르고 학평이나 모평을 치르면서 아 나는 개념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결국은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례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수업하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릴 겁니다. 답내는 풀이법 이런 데 매이지 마십시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건 이렇게 풀고 이런 건 이렇게 풀고 이런 유치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킬 좋아하지 마세요. 겉보기 유형 와 이런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가고 수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랍니다. 진짜 말 그대로 평가원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만드는 문항인데요. 정말 훌륭한 시스템 문항들입니다. 평가 문항이라는 것은 수능장에서 이런 거에 유치하게 매달려서는요. 무용지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수능 연령이나 연령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N생 여러분들이 결국 그걸 겪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공부를 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더 오랫동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래서 결과가 좋게 나타난 부분이 아니죠. 수능장에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스킬은 뭘까요? 기본입니다. 자 신뢰 프로세스 함께 여러분들 제대로 벌코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스페셜 골드 발라버전 촬영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호위 수험상 여러분들 물리학에 대한 성취도부터 가지십시오. 바로 완자 스페셜 뉴버전 촬영 진행 하고 있습니다. 까겠습니다. 고! 외칩니다. 물만 대!